1.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지도 원칙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4.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으로 시작한다. 2. 근로손실 일수 산출에 있어서 사망으로 인한 근로손실 연수는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2. 25 3. 어느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총 66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하이히의 재해 구성 비율에 의하면 경상의 재해자는 몇 명으로 추정되겠는가? 1. 58 4. 안전교육 방법 중 강의식 교육을 1시간 하려고 할 경우 가장 많이 소비되는 단계는? 2. 제시 5. 안전교육 중 제2단계로 시행되며 같은 것을 반복하여 개인의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점차 그 사람에게 형성되는 교육은? 3. 안전기능의 교육 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4. 62 7. 재해통계를 작성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관리책임 소재를 밝혀 관리자의 인책자료로 삼는다 8. 위험예지훈련에 있어 브레인스토밍법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지정된 사람에 안하여 발언의 기회가 부여된다 9.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표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적재금지 10. 작업내용 변경 시 이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시간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2시간 이상 11. 오프 JT 교육방법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3. 다수의 대상자를 일괄적 조직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12. 스트레스의 주요인 중 환경이나 기타 외부에서 일어나는 자극 요인이 아닌 것은? 1. 자존심의 손상 13.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3. 3년 14.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몇 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 3. 6. 15. 방진 마스크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2. 직결식 전 면역 16. 무죄의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3기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전 종업원의 안전요원화 17. 산업재해 발생 형태 중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의 사고 유형은 무엇이라 하는가? 2. 전도 18.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중 자기보존에 관한 안전요구는 몇 단계에 해당되는가? 2. 제2단계 19. 헤드쉽의 특성이 아닌 것은? 4.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영향이다 20. 인간의 심리 중 안전수단이 생략되어 불안전 행위나 나타난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작업교율이 엄한 경우 21. FTA에 사용되는 기호 중 통상사상을 나타낸 기호는? 4. 22. 두 가지 상태 중 하나가 고장 또는 결함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사건은? 3. 결함사상 23.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서의 최초 단계 해석으로 시스템 내의 위험한 요소가 어떤 위험상태에 있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2. PHA 24. 의자 설계의 일반적인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일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25. 다음의 설명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인가? 2. 기업 판단 미스 26. 다음 FT도에서 최소 컷셋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X1 27.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 기계적 성능에 적합한 설계 28. 병렬로 이루어진 두 요소의 신뢰도가 각각 0.7일 경우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는? 4. 0.91 29. 사업장에서 인간공학 적용 분야로 틀린 것은? 2. 산업 독성학 30. 신호검출 이론에서 두 정규분포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판결 기준이 놓였을 경우 베타 값으로 맞는 것은? 3. 베타 는 1 31.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최대 근력이라고 하며, 인간은 자기의 최대 근력을 잠시 동안만 낼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인간이 상당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근력의 몇 퍼센트 이하인가? 1. 15% 32. 소리의 크고 작은 느낌은 주로 강도의 함수이지만, 진동수에 의해서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 음량을 나타내는 척도인 폰의 기준 순음 주파수는? 1. 1000Hz 33. 위험 관리에서 위험의 분석 및 평가에 유의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작업 표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34. 작업장의 소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아닌 것은? 3. 방음보호 용구 사용 35. 안전성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작업자에 대한 평가 36. 정량적 표시장치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눈금 간격 최대 눈금선 사이에 값차 37. 강의용 채컬상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와 적용할 인체 측정 자료 응용 원칙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3. 의자 너비 최대 집단치 설계 38. 촉감의 일반적인 척도의 하나인 이점 문턱값이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2.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 끝 3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이전 등으로 인해 이해위연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공기압축기 40.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전에 불필요한 설비를 설계하는 것의 보전 방식은? 1. 보전 예방 41. 방어장치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4. 주유나 검사의 편리성 42. 아세틀렛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저압용 수공식 안전기의 유효수준은 최소 몇 m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가? 3. 25 43. 크레인 로프의 질량 2000kg의 물건을 10ms2의 가속도로 감아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은 약 몇 kN인가? 1. 39.6 44. 보일러 압력 방출장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플런저식 45. 휴대용 연사키 덮개의 각도는 몇 도 이내인가? 4. 180도 46. 프레스의 종류에서 슬라이드 운동기구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에갑 프레스 47.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체인블럭 48. 비파괴 시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샤르피 충격시험 49. 동력 프레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푸트 프레스 50. 목재가 공용 등근톱의 톱날 지름이 500mm일 경우 분할 날의 최소 길이는 약 몇 mm인가? 3. 262 52. 연삭숫도를 파괴 원인이 아닌 것은? 4. 내외면의 프렌지 지름이 동일할 때? 52. 롤러기의 급정지장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무릎 조작식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밑면에서 0.8m 이내에 설치한다. 53.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 방출 장치에 대하여 검사 후 봉인에 사용되는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나 54. 밀링머신 작업의 안전수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강력 절삭을 할 때는 일감을 바이스로부터 길게 물린다. 55.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 중에 몇 배가 되는 등분 포정하 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는가? 1. 2. 56. 기계설비의 작업능률과 안전을 위한 배치의 3단계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지역 배치 건물 배치 기계 배치 57. 프레스기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2. 안전블록 58. 와이어로프의 지름 감소에 대한 폐기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공칭 지름의 7% 초과 59. 플레이너 작업 시의 안전대책이 아닌 것은? 4. 칩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칩이 길게 되도록 한다. 60.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이 되는 기계 기구가 아닌 것은? 4. 롤러기 61. 가로등의 접지장극을 지면으로부터 75cm 이상 깊은 곳에 매설하는 주된 이유는? 2. 접촉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62. 매압방폭 금속관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선관은 박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63. 정전용량 C1과 C2가 직렬 연결된 회로에 이로 송전되다.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였을 때 C2 단자의 전압을 나타낸 식은? 1. 64. 충전설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대전방지용 구두 65. 인체의 피부저항은 피부에 땀이 나 있는 경우 건조시보다 약 어느 정도 저하되는가? 3. 66. 정전기 재해방지를 위하여 불활성화할 수 없는 탱크, 탱크롤리 등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배관 내 재해 유속재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이황화탄소 등과 같이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은? 배관 내 유속은 5m 매초 이하로 할 것. 67.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로 진전되는 조건 중 관계가 없는 것은? 3. 대전하기 쉬운 금속 부분에 접지를 한 상태일 때? 68. 화염 일주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폭발성 분위기에 있는 용기의 접합면 틈새를 통해 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틈새의 최대 간격치. 69. 접지저항 저감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접지극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한다. 70. 덜질에 의하여 동물실험을 통해 얻어진 전류갑질 인체에 적용했을 때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기 에너지는? 2. 13.6. 71. 접지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뇌의 방지를 위한 피르기는 제1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72.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병원 설비의 의료용 전기 전자기기와 모든 금속 부분 또는 도전 바닥에도 접지하여 전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접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2. 등전이 접지. 73. 정전기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물질 표면이 오염된 표면일 경우 정전기 발생이 커진다. 74. 전격전류 20A와 25A인 전동기와 전격전류 10A인 전열기 6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200V 단상저압 간선에는 전격전류 몇 A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1. 200. 75. 전기기기 방폭의 기본 개념과 이를 이용한 방폭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은? 2. 폭발성 위험 분위기 해소 유입 방폭구조 76. 최소 착화 에너지가 0.26MJ인 프로판가스의 정전용량이 100PF인 대전 물체로부터 정전기 방전에 의하여 착화할 수 있는 전압은 약 몇 V 정도인가? 3. 2280. 77. 전기기계기구의 기능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12는 부하전류를 개폐시킬 수 있다. 78. 대전선로의 정전작업 중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4. 혼족 또는 오동작에 의한 감전방지 79. 교류 아크용 접기의 허용 사용률은? 2. 40. 80. 속률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전압을 필요하기에 전격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통상적으로 어떤 값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3. 실효값 81.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4. 과염소산 칼륨 8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83.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운반할 때에는 환기를 위하여 캡을 씌우지 않을 것 84. 다음 중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공기의 출입을 방지하고 밀폐시킨다 85. 대기압에서 물의 엔탈피가 1kcal이었던 것이 가압하여 1.45kcal를 나타내었다면 플래시율은 얼마인가? 1. 0.00083 86. 다음 중 설비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 가스 노출 감지경 보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87. 다음 중 흡인시 인체의 구내염과 혈뇨, 손 떨림 등의 증상을 익히며 신경계를 대표적인 표적기관으로 하는 물질은? 3. 수은 88.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미설비의 사이에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몇 대 미상이 되어야 하는가? 2. 10. 89. 다음 중 화재감지기에 있어 열감지 방식이 아닌 것은? 2. 광전식 90. 고온에서 완전 열분해하였을 때 산소를 발생하는 물질은? 2. 과염소산 칼륨 91. 다음 중 파열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한 번 부착한 후에는 교환할 필요가 없다 92. 다음 중 허용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1. 불소 93. 버지스율러의 법칙에 따르면 서로 유사한 탄화수소계의 가스에서 폭발화 한계의 농도와 연소열의 고백값은 약 얼마 정도인가? 1. 119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으로서 유해 위험물질의 일일 취급량이 염소 10,000kg, 수소 20,000kg인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알값은 얼마인가? 1. 0.9 95. 폭발압력과 가연성가스의 농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폭발압력은 화학양론 농도보다 약간 높은 농도에서 최대 폭발압력이 된다 96. 프로판카스 이렘삼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 몇 엔3인가? 2. 25 97. 리트로셀룰루스와 같이 연소해 필요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연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자기연소 98. 다음중 포소와 약재 혼합장치로서 정하여진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거품 수용액을 만드는 장치가 아닌 것은? 3. 낙하 혼합장치 99. 다음중 파열판과 스크링식 안전벨브를 직렬로 설치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4. 릴리프 장치가 작동 후 방출라인이 개방되어야 할 때 100. 폭발원 인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구분할 때 기상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응상폭발 101. 크롤라 크레인 사용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경사지 작업시 아웃트리거를 사용한다 102. 다음은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어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숫자는? 1. A10 B2 103.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비계 기둥간의 적재야 중은 3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04.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흑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계측기기는? 4. 지진 가속 도계 105. 다음 중 흑막 이벽 설치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트렌치컷 공법 106. 다음 중 건물의 채용기구와 거리가 먼 것은? 2. 스크레이퍼 107. 다음은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고르면 1. 7. 108. 중량물을 운반할 때의 자세로 오른 것은? 4. 길이가 긴 물건은 앞쪽을 높게 하여 운반한다 1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거푸집 강도 110.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안전 개수 기준은? 3. 5 이상 112.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융원은? 1. A 변형, B 집안의 치마유무 112. 일반건설공사로서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사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율 및 기초액으로 오른 것은? 1. 1.86% 534만 9천원 113. 표면 장력이 흑입자의 이동을 막고 조밀하게 다져지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과 관계 깊은 것은? 3. 벌킹 114. 추락방지망 설치 시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듭있는 방랑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이형령 KGF 이상 115.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작업기획서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4.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자 배치 관련 사항 116.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진동기는 최대한 많이 사용하여야 한다 117.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2.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118. 크레인 또는 대릭에서 분각도 및 작업 반경별로 작용시킬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쿠크,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중량을 공제한 하중은? 2. 정격하중 119.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 지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할 것 120. 다음 와이어로프 중 양중기에 사용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8%인 것 10.제endra 119. 강약 11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